안녕하세요. 아! 미안함 안녕하세요. 동영상의 꽃게분에 고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찬만해. 조금만 정신 좀 하고 가야겠다. 조금만 저쪽에 있다가 돌고 가야겠다. 근데 오늘요. 오늘 그냥 뭐. 얌얌님 어서와요. 정해놓고 돌아야겠죠? 덕후아님 안녕하세요. 노스자님 안녕하세요. 이게 볼터치가 내가 직접 얼굴을 만나서 보면 엄청 찜해요. 근데 조금 조금 정리하게 하려고. 숫자님! 여기 왔는 숫자님 덕분에 이렇게 했어요. 숫자님 안녕하세요. 이나봉기님 안녕하세요. 이나봉기님 안녕하세요. 머리튀님 어서오세요. 아우. 사랑 오지게 많아요 여러분들. 나 지금 우리 엄마랑 아빠랑 잠깐 헤어졌어. 나 이거 방송용 화장인데 이게 뭐랄까 직접 만나서 보면 엄청 찐해요. 여기 인천입니다. 여기 인천입니다. 네 오늘도 반참에 왔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오고 효니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그냥 대충인데 여기 눈도 안했어. 여기 옆에는 안했어. 잠깐만요. 여러분 나 하늘 좀 닦을게요. 미안해. 강아지도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 예쁜 애 있다. 보자. 안녕. 안녕. 아 넌 이름이 파이구나. 이름이. 진짜 귀엽죠? 예쁜 애들 많아. 여기도 예쁜 애들이 있고. 반중. 아니. 뽀뽀라니요. 왜 그러세요. 뽀뽀라니요. 어디서부터 돌까. 막 심하게 넓진 않는데 일산보다는 아까. 응. 아까.